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기업 밸류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세제혜택 방안이 오늘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일부 공개됐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.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세제지원과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한 기업 밸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입니다.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. 정부는 우선 기업이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 환원액을 직전 3년 대비 5% 이상 늘린 경우 5% 초과분에 대해선 5% 한도로 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. 또 투자자의 배당 소득세 부담도 완화해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배당 증가 금액 등에 적용하는 분리과세 비율을 14%에서 9%로 낮추기로 했습니다. 아울러 정부는 상속세도 손질해 대주주 할증 평가도 배지하고 가업 상속 공제 한도와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이 기업인의 감세 혜택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사실상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옵니다. 뉴스 토마토 박진아입니다.